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워문장립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가출남의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08호 전원합리트의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별 5개짜리의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대부분이 무죄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이었는데 남편과 그 다음에 시부모 이 3명이었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부인과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축을 한 거죠. 남편이 일단 집을 나갔습니다. 싸우고. 그리고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처제가 와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3명이 아파트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때 이 며느리가 처제한테 내가 나갈 때 혹시 남편이나 시부모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처제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을 하도 뭐 하니까 체인형 문골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체인을 걸은 상태에서 물만 살짝 열어가지고 어 이거 언니가 못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가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체인형 고리를 부숴버립니다. 문을 확 뜯어버려가지고 집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사건 이후에 남편과 부인은 이혼 조종으로 해서 이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을 뜯고 들어온 이 행위에 관련해서 재물손괴즈하고 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싸움을 하고 짐을 싸들고 나간 남편은 여전히 공동주거권자인가? 그러니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 주거침입도 내 주거에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짐 싸들고 나가면 주거권자가 내 주거가 더 이상 아닌 거냐?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만약에 남편이 주거권자에서 남편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이 안 된다고 하면 시아버지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갔으니까 시아버지도 주거침입 성짐이 안 하느냐? 시아버지는 주거침입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시아버지도 주거침입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이렇습니다. 동거인이 집을 나간 경우에 공동생활의 완전한 이탈 사실상 집을 관리에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해당돼야만 주거권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공동주거권자이고 따라서 남편과 시아버지는 남편은 공동주거권자가 된다. 그리고 공동주거자의 동의가 있는 한 시아버지도 주거침입이 아니다. 다만 물리적 행사를 절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뭘 처벌하냐? 재물손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물을 손괴한 거니까. 하지만 주거침입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재현, 민윤숙, 이동헌 대법과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공동주거권자라고 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을 사용해서 주거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문을 고리를 뜯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가스베관을 타고 올라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건 주거침입이 되냐 안 되냐. 대법 다수견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에 따르면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주거침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논의해 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공동주거권자의 정당과 추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대항은 적법하다. 즉 여기서 부인이 못 들이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손괴가 있다더라도 그건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는 거지 굳이 주거침입을 침입 안 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항복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폭력적 방법을 써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과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과해 보입니다. 특히나 요새군같이 개인생활이 개인주의성에 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폭력적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견은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그냥 그 집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